네 빙어빙어빙어 우리 부부조사님 예쁜 찌하자가 오늘 새로운 곳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A를 가니 B를 가니 해서 가지 말라. 오차로 터질 곳이 있다 해서 새로운 포인트 얼음이 얼어 들어갔다. 빙어가 어제 그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글러가라고 했죠. 웬거 거기 가서 하나 그득 잡은 거에 오차 터뜨릴 곳을 갖다 왔는데 어제 테스트를 하고 오늘 또 테스트를 한 결과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오차 터뜨릴 곳을 안내를 합니다. 빙질이 매우 좋아요. 비가 와도 빙박을 할 만하고 괜찮은 곳이죠. 오차 터뜨릴 곳 잘 다녀왔어요. 손 흔들어봐요. 손 흔들어요. 빨리 흔들어요. 잘했어요. 항상 매년 빙신 활동을 열심히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여기쯤 가보면 좋아요. 저기쯤 가보면 좋아요. 항상 이렇게 협조를 해서 활동하시는 우리 조사님. 암만 얼음이 두껍고 빙어가 많으면 뭐예요. 앉아보면 없는 거지. 그때 잡아오신 거예요. 오차 터질 곳에 우리 손님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괜찮은 곳.